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진짜 둘이 다 한 거라고? 둘이 다 한 거 같아, 보니까 진짜 잘하네요 요새 흥람이 요즘에 인기 많잖아요 네, 요리 잘한 매력 있죠 이게 일단 우리 여행에 빠질 수 없으니까 어? 마셔도 돼? 어? 마셔도 돼? 어? 잠깐만, 근데 쏘주면 어차피 술 잘 못하잖아요 아니, 그럼 남자 일단 한잔하고 시작할까요? 우주가 저걸 받으면 마음이 있는 거다 어, 그래 진짜로? 어? 컴온! 1번! 1번! 2! 빠바바바바 오! 뭐야? 소주잔이야? 맥주잔이야? 예의상 받아놓고 봐야죠, 그거 봐야죠, 봐야죠 봐야죠, 봐야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맥주잔 잘 못하고 분위기상 지금 안 마실 수가 없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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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술이 들어간 네 쭉쭉, 쭉쭉 언제까지 없겠지? 오! 오! 2일! 아,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지금 분위기가 완전 1박 2일이거든요 괜찮으세요? 응 안 되지, 뭘 괜찮아 그건 밑단 안이라고 이렇게 판매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아, 이게 진짜